다이아 네 우선 다이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트윗 아메이징 T.I.A. 안녕하세요 다이애입니다 안녕하세요 T.I.A. 잘 보이세요? T.I.A. 잘 보이세요?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이아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인하공전에 제가 다녔던 학교인데 우선 제가 데뷔하고 나서 꼭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인하공전에 와가지고 한번 무대에 서 보는게 그 바람이었는데 오늘 이루게 되어서 우선 너무너무 기쁩니다 지금 여기서 봐도 한 분 한 분 얼굴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표정들이 근데 굉장히 밝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오늘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희도 우선 조금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해봐서 잠시만요 일단 밈이 안됩니다 네 안전주의해주세요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은 오늘 즐거우신가요? 네! 많이 즐거우세요? 네 저희 다이아가 오늘 준비해온 것들이 많은데 함께 즐기다 가주실거죠?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곡을 이제 들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곡을 알려줄 멤버는 미쓰언니 네 저희가 이제 다음 곡으로는 극일에서 아 이제 극일에서 극일에서 라는 곡과 함께 이제 나랑 사귈래 네 세연이가 한번 나랑 사귈래 한번 해주세요 네 나랑 사귈래? 라는 곡인데요 나랑 사귈래? 라는 곡에는 저희가 또 이제 응원 응원가가 있어요 응원가? 응원 법이 있어요 네 한번 소개를 해볼건데 네 한번 해볼까요 은채영? 제가 응원법을 하겠습니다 5 6 6 2천원 베이비 베이비 나랑 사귈래 응 네 힘들어 당기기는 그만해 해! 이렇게 롤롤네 가슴이 자꾸 쿵쿵쿵 롤롤네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주세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이아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는 내내 밀면 안되시고요 알겠죠? 네 그러면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이제 저희가 자리를 접고 우선 그 길에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